공군에게는 공군만의 인첸트를 하는 방법이 있다. 먼저 모니터를 끄고, 한 손으로 가리고, 눈을 감고, 인첸트를 한다. 그리고 담배를 물고, 모니터를 키고, 가리고 있던 손을 치우며 결과를 확인한다. 성공하면 좋아라 하고, 실패를 하면 담배를 핀다. 봉군은 이러한 방법으로 수많은 인첸트를 성공하였다. 또한 봉군은 이러한 방법을 실상활에서도 사용한다. 저, 봉군이시죠? 저, 오늘 소개팅하는... 잠깐! 뭐야? 봉군 의외로 눈이 높나 보다 난 좋은데 닥쳐